나 좀 잘 오네? 여기 어디려나 자 저희는 이제 에어팟을 찾으러 갑니다 예약했거든요 숙소랑 뭐 쇼핑몰이랑 아깝네 아오야마 호요마키 에어팟 샀습니다 에어팟 2 6kg있다 지금 호모 누가 여기 있네? 어디죠? 여기 비싸네 엄청 비싸네 아 피엘 렌즈 ND32, ND8 진짜 너무 비굴 다 끼니 꾹 이거 이제 이벌 라인이랑 콜라바구 강염 강염 얼마야? 비싼 오 뭐야? 스타보구가 여기 어딨어? 콜라보 했나봐 그런가 보네 와 대박 스톰피크 마크 있어 이 그릴이 어 저 괜찮은 거 일단은 이거 이게 별이니까 별점 밥 밥? 아 아 아 아 아 아 맥주는 마셔야지 맥주는 마셔야지 사이버는 맛있다 사화는 없나? 어 밥도 있더라고 밥 중 하나 하자 됐지? 어 손실 오케이 뭐 밥 밥 고기 밥 고기 밥 소스를 먹을래 여기에다가 막사지 콩가비 하는 거 아니야? 아 이렇게? 소스가 최고야 네? 먹어본 맛이 아니에요 소스 최고지? 이 집 추천합니다 이게 장난 아니었어요 엄청나요 엄청나요? 네 아 진짜 맛있었어 완벽한 식사였죠 맛있었어요? 네 아 너무 맛있었어 나 빨개? 미치겠네 추억도 맞나요? 너무 많이 먹고 응 아 이빠 이게? 아까 뭐야 아름다우는 중 아름다우는 중 다행히 다행히 그의 이스라엘 좋아 아 이럴라 소스 여워. 좋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